팝스의 분에게 도전장을 내민 오늘의 특징 시골지와 서울지입니다 오심다가 논뚜랑에다 이 양기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나들이는 느낌이야 폭포 아래에서 연습한 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쩌쩌쩌 속 슬퍼 삼팔손의 봄 뭐야? 분위기 왜 그래?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가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 많이 쓰면 돼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요 자연의 기운이냐 로또의 황금 기운이냐 로또 로또 고맙습니다 sketch 사러